오오오오오 . 요한 요한 왼쪽 흘리로 돌아올 테 이쪽으로 돌아오고 고춧가루 더 멋있네 더 멋져 더 멋있네요 뛰어 뛰어 아 이거 진짜 기저하기 힘들겠다 난 안을켜 그래도 이것도 치이 붙이면 재미나요 재미나요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네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네 다리가 세기가 튼튼해 세기가 튼튼해 세기가 튼튼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가는 어디로 치키야 우측이라 집중이라 외견이라 어디로 좌우로 물자로 물자로 돌아 남자는 배로행 집중이다 대령원은 어떤 데 있고 대령원은 신라시대 때 왕 왕비 무덤군인데 왕이나 왕비 또 이런 귀족분들의 무덤 큰 왕릉들 지금 여기는 발굴 안 된 안 된 채 그대로 있는 왕릉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끝에 가면 안을 발굴해 가지고 내부를 보여주는 천마총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천마총까지 가서 이것도 발굴해야 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아 이거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돼 가지고 마음대로 저희거 건들습니다 이 안에 속에 그 쓰던 물건들 너무도 함에나 집어넣을 거 아니냐 아 아 몰라 아 그럼 좀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맞아요 즉석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맛있어 그게 맛이야 그게 맛이야 맞아도 금방 안 맞았대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자를 건 자를 아니 아니 그냥 오리질러 바로 바로 펴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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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사 아 벽에 물을 묻었길래 자 한번 써보세요 하나, 둘, 셋 오예, 오예 형님, 이 대로곤 와고 어디가? 여기 와고 어디가? 여기 대로곤 아니. 이 미초왕릉을 비롯해서 왕들이 몇 군데 있겠지. 여기 감나무. 여기 뭔냐니까. 여기 따먹으면 안 돼요? 저쪽에 감나무 있는 거 같은데. 감나무는 아주 뭐. 여기 따먹을 거 같은데. 와, 이 능도 크다. 이 능이 커. 응? 여기 다 크고 여기 다 커. 야, 이거. 여기 다 커. 이 능이 얼마나 큰지 아니고 봐라. 여기 적은 게 어디다 적은 게 다 커. 아, 그니깐이. 참. 이거 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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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 사람들이 정말. 이거 몇 년을. 몇 년을. 몇 년을. 몇 년을. 이거 쌓잖아. 이거. 열흘을 보름 쌓아주게. 다 동원해가지고. 다 동원해가지고. 아, 빨간 구라. 파살. 몬 따라봐. 후.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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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z 때. 이게. 진짜. 이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의 수가 없으니깐 평가에 올려야 하니깐 이러내야 하니깐 아니 윗등등으로서 없으니깐 아무것도 없으니깐 우리 저 간폐에서 미초왕 미초왕 미초왕이 있잖아 참마총 황남대창 아까 미초왕은 미초왕은 참마총 미초왕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들어오게 정문 바로 앞에 1번 아니다 아까 이리로 들어오고 사진 찍은다고 얘기해서 찍었거든 이리로 가면서 여기 볼꺼 손이 치니까 네 도망이 큰 무릎이 없던 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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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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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카메라로 비춰보면 안 하죠 요즘은 다 그런 기법이 있잖아 같이 다녀야지 아주 그렇게 돌고 가야지 어디서 갔지? 다들? 이리에 이라 롱말로 월드탈탈으로 왼쪽으로 돌아와요 왼쪽으로 가방을 보여주면 안 나요 설거지 그리고 지참의 änger 롱말로 월드탈탈 조금만 더 하시면 안되요 마스크 flexible 그럼 어딜가?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돌아오세요. 더위맛차입니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진짜 없다덜껀데? 이야아 아 금관 와 귀걸이도 한 것과 귀걸이도 대단하네 자 자 자 자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길 나가는 길 나가야죠 으흠 으흠 아 음 으흠 아 으 으 아유, 소울아.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 같이 갔다왔어요 아 갔다 왔어 빨리 돌아가고 바삭바삭 고춧가루 사람은 그래서 무릎 지혜 형이 애완가야죠? 네, 애완. 형과는 움직인다. 무조건 움직일 게 아니고. 네. 그럼까지 해야 되나. 하하하하. 굴무지로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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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ня 굴무지로드사 지 bunch curva Nig44 보급 иса mar Crystal vac 내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뭐를 범죄해주세요? 순붕어, 거북이 반이 얼마나 컸길래 반이 날라지니까 고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고기 이렇게 고기 이렇게 잘 먹었어요 고기 이렇게 고기 이렇게 고기 이렇게 옛날에 동산에 들어간 요소비로 푸데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딱 높이가 오바이도 딱 맞은데 오바이가 그저 하나 봤는데 아 칼라산에서 칼라산 나크에서 아니 그 중 하니까 거기서 칼라산 그 뷰로코데 자 이런거 하니까 여기서 두려워서 해내자 어이 이거 어떻게 여기 무덤 크림해 아 이거? 안 말라지는 흐르게 들어갔더만 자 자 천천사진 빰빰해 조긍사람 빨리 앞에 아저씨 조긍사람 안 버려 한참 찍어드릴까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선녀다 선녀 아 선녀가 이쁘다 하나 둘 셋 마스크 새로워 네 마스크를 왜 끼니까 몇개 찍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아 선녀님 고맙습니다 선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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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맙습니다 우선 우선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석장에 가서 술 떠먹어야 되는데 형 우리 갈비 먹음 식품에 거기는 술 떠먹어 먹었어 술 잔에 끼어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안에 포석장에 갈까 어깨 음 으 으 모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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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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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라인 제주 화이팅 화이팅 이상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